저희 세 번째 발표,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정중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김정중 박사님은 기계연구원에서 로봇의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제가 살짝 봤는데 로봇에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과연 그게 무엇일지 또 그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봇에 추가가 되었는지 김정중 박사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의 김정중입니다. 오늘은 이동로봇의 똑똑한 팔이 생긴다면지라는 제목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실장님과 그 다음에 다른 박사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로봇인데요.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이런 영화나 아니면 소설 아니면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그런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되게 똑똑하고 힘도 세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까지는 이런 로봇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S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로봇공학자들은 이런 SF적인 요소들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다른 박사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로봇 활용차가 크게 하는 물류, 서비스, 공정 자동화, 모니터링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물류창고에서 이 키바런 시스템을 가지고 물류를 나르고 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은 로봇들이 수백 대가 물류창고에 있어서 물류를 나르고 날라서 사람들이 긴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닌 것을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스스로 음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음료를 배달해 주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곽강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패턴을 하나씩 실행을 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주나 아니면 원격지에 있는 곳에 로봇을 보내서 그곳의 환경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었고 제가 하려고 한 분야는 중소 제조업 현장에 사용 가능한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제 초기에 어떠한 로봇이 필요한가를 알고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단순한 일들은 로봇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존 로봇 가지고는 실제로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길이 좁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되게 복잡을 해서 기존 기술로는 할 수 없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작업 형태를 비정형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환경 내에서는 작업하고자 하는 물체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부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동 공간이 좁은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내에서 잘 동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동형 로봇과 그 다음에 AI를 합쳐서 AI 기반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로봇은 사람과 같은 로봇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요소들이 많아지면 컴포넌트들이 많아지게 되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구동 시간이나 효율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산 능력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시스템은 이런 전방향 플랫폼에 노팔이 달린 형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작업하고자 하는 물체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잘 움직이고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취했던 첫 번째 전략은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구들은 실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험실 내에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미의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이 형태의 로봇을 활용을 했고 많은 시간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실제 플랫폼이 만들어진 후에 이것을 통합하여서 실제 적용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시뮬레이터 상에서 만들고 나중에 돼서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할 때 많은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간이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직접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통합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전략은 아까 자율주행 하실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각각의 기능들을 모듈화를 했습니다. 모듈화를 하게 되면 각각 요소들을 잘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요소들을 결합을 하면 새로운 형태의 작업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대의 PC가 활용되는데 각각의 PC마다 기능들을 할당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저희가 모듈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매니플레이터나 센서나 주행 모듈을 나눠서 이런 것들을 실제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이런 형태가 되면 작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이거를 작업 모사 환경 내에서 시스템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것이 실제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아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 저장소에 있는 물품을 날라다가 각각의 장비가 있는 곳에다가 물품을 날라야 되는데 이동 공간도 좁고 그 다음에 가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런 각각의 모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합하였을 때 실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브 8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체들을 인식을 하고 그 물체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전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전방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바퀴 두 개를 가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뒤로만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희가 만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도 많은 제조 현장에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노봇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진행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실제 현장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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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